어제저녁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다음 사이 사건, 사고 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.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. 어제저녁 7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안영동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역주행 차량 운전자 66살 장모 씨가 숨졌습니다.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.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식당 지붕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북 경주 충요동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부에 사람이 없던 상황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어제저녁 8시 5분쯤 울산시 북구 진장동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.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앞부분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 사사 박수현입니다. 사사 박수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